ESMJ의 매력 포인트 인품피아한테 전화해봐야지 여보세요 인품피아 뭐해? 나 아파 그럼 병원에 가야지 알겠어 그래그래 병원 꼭 가 응 고마워 자 다들 어디 나가지 말고 교실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안녕 안녕 넌 이름이 뭐야? 나 인팁 난 FG야 응 너는 어디 유치원 나왔어? 나 에이쿠 유치원 어? 그럼 나 인프지 알아? 몰라 아 그래 우리 화장실 같이 갈래? 안녕 안녕 정신 쳐줘 애기 쓰고 자야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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